치료 다 이편도 갑작이다. 어? 신발도 못쓰는...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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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 놔. 당장 주워와. 주워달라고 하라며! 내 사과하면 안돼! 이 여자가 진짜 어딜 또 들어가! 너는 댁이 뭐냐 댁이? 춘수 형님 말씀 못 들었냐? 뭐야 이거? 갑자기 뭐야? 야 이거 뭐야? 혜리는 또 왜? 왜? 설마 너... 진짜 사진 사게? 왜? 그 여자도 월세 사러? 너... I like it. 야 이 허리 안되냐? 페블러스. 죄송합니다. 아 왜 이러지? 이러지 저스트 럭키. I like everything. 페블러스. 아... 아... 페블러스. 페블러스 아니야! 눈빛 교환이 있었어야지! 동생 눈이 없잖아! 아이 마이 마이. 반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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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왔다 왔다 말해! 반짝아! 너 왔다 왔다 말해! 잘 자. 그게 나란 남자의 상식이야. 뒤로 돌려. 그래서? 팔 이렇게 끼고. 이렇게. Sorry. 길라임씨! 자기가 누군지 잊으면 어떡해요 길라임씨!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일단 저쪽 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할게요. 잠깐만 그거 한 번 더. 그쪽한테 내가 얼마나 먼 사람인지. 그 번호 언제? 사과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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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다시. 집에. Ty. Research. 담배. okay rare. sen sen 나씨가.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. 차례실이 저기구나. 잠깐! 안 돼. 시작한다 안 돼. 잘 들어. 어? 뭐야. 없잖아. 기가 없어. 뭐 뭐 뭐 없어졌어? 잘 들어.